안녕하세요 호주 아재 시골 아재 호주 뭐예요? 호주 시골 아재 스티븐입니다 안 올릴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때? 배가 고파요 저는 알아서 듣고 싶어 I'm so hungry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 처음 드세요 슈퍼바이저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내 그런 거 말고 아니 왜냐면 영어를 못 알아 들으니까 뭐 하나도 한 개도 못 알아 듣겠으니까 전 한 개도 못 알아 듣거든요 일단 잘 봐야 한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다 푸른이 시작이다 오지 마세요 바뀌게 뭐가 바뀌게 오지 마세요 아직은 아우 점점 사나 봐 아는 그 지코바 치킨? 이건 알거든 그 지코바 응 그거 그 진짜 그 치즈불닭 그니까요 그 밥 있죠? 치즈불닭 치즈불닭 지코바랑 밥 같이 이렇게 있죠? 밥 밥까지 와 진짜 맛있어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? 가서 갖고 올 건데 얼려놓는 거 내가 헤돋아서 갖고 올게요 진짜 아 진짜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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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아 여기가 그리고 이게 원래 준영이가 진 거거든요 준영이가 20개 해줬어요 제가 거위를 많이 타니까 어 어디 막 걷잖아요 찢어서 버리면 되잖아 어 그래 찢어서 버릴려고 헐크처럼 헐크 보관처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빨리 도와줘 가라 가랄게 내일 내일 가서 좀 가져 몰라 여기 못 가요 가라 그래 어디까지 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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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왜 들어가 헐크 헐크 물에 헐크 뭘 할까요 너 하고 싶은 거 안 묶이나 해봐 아씨 부끄러워 놀러 간다 날씨 좋은 날 겨울바다 수영 맛있게 먼저 모습 보여줘봐 맛있게 먹어봐 안돼요 담가야 돼요 그렇지 담가가지고 맛있게 안돼요 아직 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? 간장 너무 많이 들어왔어 바디보트 뭐라 한다고? 바디보트 바디보트 몇 개? 두 개 신난다 가자 안녕 김동동 하나 더 설치했죠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으응 이거 뭐야? 하하하하하 워킹홀리데이 온 27살 김동동입니다 김동동입니다 주천물 버는 건 힘들어 택스를 너무 많이 떼 택스 포함하면 천물 넣었죠 차는 꼭 사라 차는 꼭 사라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닌다 차 그렇게 중요해요? 중요해요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? 여행이 중요했었는데 점점 돈이 돼가고 하하하하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 바짝 벌 수 있을 때 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모자이크 처리해줘요 제발 진짜 나 지금 너무 팬이야 씻지도 않고 알겠죠? 워홀 추천 워홀뿐만 아니라 저는 영주권도 추천 사람들한테 신박한 생일선물을 받아서 너무 웃겼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생일선물들을 받으니까 응 너무 웃겨 하하하하 그리고 이것저것 음식을 받았고 각 나라별로 그리고 White Sha squishy 구독과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